아빠, 아빠, 아빠 미크림치! 저거 뭐? 알러 왔다 응 또 샀어? 일단 먹어봐 네 어? 그 다 샀어 오빠? 응 응 어? 어? 따로 하영이 너무 따지 매울 것 같아 엄마가 먹어볼게 나 안 먹으려고 했어 아 엄마가 매워 맵겠지? 맵다 나 안 먹으려고 했어 잘했어, 세리야 안 맛있어 맛있잖아 입꼬리가 올라갔어 너 안 맛있어 이상해 이거 뭐야? 이거 같은가 봐 그럼 나중에 여기 왔을 때는 저거 먹는 거야? 응 뭐지? 당근팩 말고 아까 티즈 올려져 있었던 거 토끼 응 맛있지? 맛있지? 아니 이거 키 커지는 거야 이게 있잖아 맛있어 이거 빼고 먹어보라고 맛있어 몰라 몰라 봐봐 깨끗이 없어 응 치다 나 이제 토마토 먹어볼까? 응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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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었어 컵까지 먹어 이거 컵이 안 빨아져 자꾸 아니 둘째 따줘 응 맛있어? 아까 진짜 재밌었어 왜? 왜냐면 언니가 어디서 썼을까 언니 사랑해? 응 언니 사랑해? 언니 저기 가있어 비둘이 비둘이 옆에 있는데? 비둘이가 뭐가 무서워 비둘이가 무서워 비둘이 근데 이거 꼭 지키고 있었어? 이거 테이크 내가 다 먹었어 응 이거 먹었어 이거 줘 봐 잠깐 어 그렇게 하나 좀 깨면 되겠나 봐 자 자 자 비주기가 어디 여기 도차리로 왔었어? 응 어 뭐 먹을려고 기웃기웃했어? 응 그래서 다른 다른 사람들도 비주기 내쫓고 이랬어 내쫓아 주셨어? 응 아니 다른 몇 다른 몇 다른 두자리? 자기 두자리도 갔거든 아 진짜? 엄청 많이 갔어 뭐 먹을 거 줘서 쫓아내지 그랬어 아니 이거 이거 목에 걸려 우리가 못 먹는데 세제로 못 낳는데 어떻게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벌금 내야 돼 너 네? 여기 나무니 뽑으면 벌금 내야 돼 에헤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눈 따라가 어머 어머 손수 너무 웃기시네요 나 한번 볼래 어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노란색 돌아가지고 아 어 노란색 콘 돌아가지고 엄마한테 오는 거야 어 시작 아 아 혜리 탈라 너 콘 돌으라니까 콘을 왜 안 돌아 네 노란색으로 돌아야지 응 다시 한번 이제 알았지 이제 알았지 시작 준비 시작 아 아 혜리가 혜리가 더 죽겠을까 준비 시작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아 무선구야 무선구 아냐 내가 이것도 딱딱딱따딱 이거는? 이게 대롱대롱 안해 대롱대롱 대롱대롱 해봐 오빠 이거 이미 맞았나봐 구멍이 좀 있는데 응 나 엄청 구멍이 맞았나 언니 저거 더 파야 돼 피클로니랑 더 따라갈까? 더 파야 돼 아 잠깐만 두꺼비 어떻게 해 아 잠깐만 너무 났나봐 저거 거짓말을 해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시작할까? 우리 4시 반에 우리 엄마 어머 어머 대롱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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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롱대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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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물에다 한번 놓자 그냥 물에다 한번 놓자 이렇게 집에 이마을 만들어보자 이마 엄마한테 이리로 와보라고 해봐 엄마 이리로 와봐 응 엄마 그만 안돼 어 어 해봐 엄마 여기 뒤에 어 엄마 이제 엄마가 말해봐 아 대리야 우와 딸 목소리 같아 어 어 야 가자 오 구경할 때도 많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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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걸이가 엄청 예쁘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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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쟁이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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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셋 하나 mej